코코코 짜라라라라라라라 너무 보고 싶었죠 paso 라라라라라라라 지옥 지옥 아니 목소리가 이렇게 쌓아야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드는구나 파트너가 그쵸? 네 파트너가 마음에 듭니다 크게 소리를 들어야 돼 다시 한번 1울만 시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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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제가 얘기했더니 우리는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야 된다고 해서 내 자신의 이름도 내 스스로가 불러야 돼요. 이번엔 내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이름, 본인 이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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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자존감 있는 사람을 살아야 돼서 이번에는 아이고 이게 이렇게 붙으면 참 좋은데 네, 이번에는 제가 8, 4, 2, 1 암마 게임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8, 4, 2 암마 게임을 오른손 들으세요. 오른손 네, 오른손 방향으로 틀어주세요. 네, 오른쪽 방향으로 아, 선생님들이 이쪽이겠다. 그렇죠? 오른쪽이니까 네, 오른쪽 방향으로 회장님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셋이 거기서 셋이 여기 셋이 여기 셋이 하세요. 선생님 옆으로 틀어주세요. 아, 네. 같이 셋이 같이 암마를 하겠습니다. 네, 암마. 네, 틀어서 머리 먼저 쓸어주세요.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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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쓱 쓰러져 네, 우리는 덕담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머리 쓱 쓰러면서 지혜롭게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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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갈퀴를 만드세요. 갈퀴. 쓰러져. undertake 쓰러져. 시원하게 사세요. 시원하게 사세요. 이번에는 검지로. 검지로 찔러. 짜릿하게 사세요. 옆구리를 찔러. 짜릿하게 사세요. ​​짜릿하게 사세요. 신음이 세게 쳤져. 짜릿하게 사세요. 이번에는 머리에서부터 허리까지가 성감돼요 그렇죠? 성감돼?